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은 저희 수강생들을 위한 복습용 방송으로 찍는거고 이왕 찍는 김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해서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만들어 볼 거에요 구글에 검색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수강생들도 복습하기 굉장히 편리 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원래 1주차 학습인데 저희는 끊어서 할 거에요 이 방송도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때 클립영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올릴 겁니다 다 올라가면 바로 다음 단계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4시간 주식 자동화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손으로 주식 하다가 너무 이제 신경쓰이고 시간도 많이 하려 하니까 현업에 있는 기술들을 좀 살려서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일반이 접하기엔 어렵지만 이제 만약에 현업에 계시는 분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강의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주식에 활용했던 그 알고리즘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구요 물론 지금은 버전이 많이 없겠지만은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결코 실용성이 없다는게 아니에요 실용성이 무조건 있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한테 메리트가 되는 그런 기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거에요 인공지능 자동화 매매 막 이런거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돈 잘 버거는 사람은 굉장히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구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제가 이 주식 프로그램에 대한 실체부터 말씀드릴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체 활용법 그런걸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선언했을 때랑 주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나서의 계좌를 공개하는거 아니지만 그 차이를 좀 체감을 느낄 수 있게 보여드릴겁니다 그러면은 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